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10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0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겨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폭포수 같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단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낸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굉장한 투자를 하죠 먹고 사는 문제 왜냐면요 세상은 내세가 없기 때문이죠 영혼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내가 가장 보물로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투자하라 여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예원교회에서 또 랩런트들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랩런트들을 장학금으로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만 만날 수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3서밋이 되어서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를 키운다 영혼을 위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또 랩런트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영혼을 위한 투자라고 말씀하셨죠 심지도 않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종종 잊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랩런트들 보면요 공부는 안 해놓고 하나님 찍는 것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말씀에 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정해 놓으셨거든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율을 말씀하셨죠 주인이 타국에 갈 때 각 종에게 맞는 달란트대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각자 나눠줬습니다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한 달란트 받은 제가 어떠했습니까 땅에 묻어두고 변명을 합니다 주인님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제가 아나이다 한마디로 불로소득을 얻는 파렴치한 인물로 그렇게 주인을 이야기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라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사역 기간 동안 맡은 직분에 충성하시는 영혼을 위해 투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낙심은 절대 금물이라고 말씀하셨죠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본문은 거듭 강조하지 않습니까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응답의 인계점 직전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이미 응답 받았습니다 근데 바사 왕국 한마디로 사탄의 세력이 그 기도 응답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왔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1미터의 철학 이걸 보면서 그 금광이 안 나와서 팔았는데 1미터를 파니까 거기서부터 금광이 쏟아져 나왔다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근데 이걸 통해서 엄청난 큰 교훈을 얻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늘 공격합니다 야 그거 되겠냐 1심 전심 지속 이 부분을 우리에게 건드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더 확신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중만 이 삼 오직을 가지고 날마다 날마다 1심 전심 지속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51편은요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다윗의 시편이죠 시편 23편과 같이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51편은요 다윗의 절절한 회개의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다윗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10대 후반에 골리아스를 무찔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20대 동안 굉장한 도망자 생활 엄청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 험난한 10년의 세월을 뚫고 나이 30세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20년간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평화로운 국가로 정복하고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죠 근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믿어요 그 다음에 뭔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 이제 뭔가 됐다 그때 바세바 불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룻밤 왕이 그 정도도 못해 근데 일이 커지죠 이 일을 다시 은폐하기 위해서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하는 아 이게 과연 다윗이 맞는가 하는 그런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세상 왕으로는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아니 절대 권력자 왕이 여자 하나 힘으로 못 죽입니까 절대 권력자 왕이 사람 하나 못 죽입니까 그건 죄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절절하게 회개한 그 회개의 10편이 저희가 읽은 오늘 10편 51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가 회복됩니까 다시 은혜가 회복돼요 폭포수 같은 은혜가 다시 회복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시고 사역의 기쁨을 체험하시고 강단을 통해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예원의 송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치명적인 죄 문제입니다 죄 세상 사람들 치료합니다 우리도요 죄 얘기하면요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교단 같은 거 사탄 얘기 뭐하러 하냐 그 정도까지 이 죄 사탄 이 세 가지 저죄에 대해서 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얘기하기 싫어요 야 너는 그냥 실수한 거야 너는 상처가 많아서 그래 그거는 죄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야 아 그냥 아픈 거야 죄라고 말하기보다 굉장히 돌려서 말하길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계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문제를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강단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본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강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적극적인 사고 방식 아 치유를 받아야 된다 상담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듣기는 좋죠 누가 죄의 문제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다들 긍정의 힘 이런 거 얘기하고 싶죠 근데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힘이 약해져요 오히려 부응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의 힘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를 인정하지 않은데 예수가 왜 필요해요 죄에 대해서 나는 별로 인정하기 싫은데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다윗이 자기의 그 숨겨놨던 왕인데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으로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엎드리는 그 은혜를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철절한 예배자다 찬양하는 자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다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만끽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 바세바 불륜 사건이 이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어졌기 때문에 구원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과 나의 힘이 하나도 들어간 게 없어요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속입니까 구원의 기쁨이 없도록 예배를 드리는데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형식적으로 듣고 가요 또 지당한 말씀 하시는구나 사역을 하는데요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아 이사역 언제 끝나나 내년은 좀 쳐야 되겠다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 은혜가 안 된다 지금 위드 코로나 되면서 현장 예배가 우리가 마스크 쓰면 철저한 박역은 마스크 아닙니까 절대 안 보세요 교회 안에서 걸릴 일 전혀 없습니다 근데도 아 코로나가 무섭다 아 온라인 예배가 좋았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많이 힘들고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폭포수 같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혈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51장 7절에 보니까요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뭐만이 이 다윗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무엇만이 우리의 창세기 306장 11장 근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술초는요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제사장이 그 피를 뿌리는 도구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다윗이 뭘 얘기하죠 예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 부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다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가끔 보면요 우리가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레기 봉투가요 아, 쓰레기 봉투가 참 이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 쓰레기가 가득 담겨져 있구나 쓰레기는 쓰레기죠 근데 신기하죠 밤새 눈이 아무도 모르게 내려요 그러면요 하얀 세상이 흰눈으로 싹 덮여 있습니다 그러면요 심지어 쓰레기 봉투조차 종량제 봉투조차 아름다워 보여요 왜? 흰눈이 완전히 덮어버렸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상태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홍 같은 붉은 채로 내가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지만 예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런 부분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 나의 육신에 나의 오장육부 모든 부분에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폭포수 같은 은혜가 날마다 넘칠 줄 확신합니다 13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폭포수 같은 은혜를 체험하면 뭐가 됩니까? 전도와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도를 죄인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요 훈련 많이 받는다고 전도가 막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고 그 안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없으면요 훈련 아무리 받아도 그냥 훈련만 받고 지식적으로만 가득했지 내 마음의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윗에게 뭐가 회복됐습니까?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은혜가 회복된 거예요 엄청난 피팍자 사울을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끔찍한 자였던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끔찍한 자였다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택한 그릇으로 완전히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누구보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그냥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예수께서 완전히 꺾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레마자 죽을 뻔해도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해도 그 엄청난 험난한 위기 가운데서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보금을 위하여 내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보혈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우리에게 그 뜨거운 열정이 다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14, 1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을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지금 마지막에 참 분위기가 기쁘지 않습니까? 이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뜨거운 예배가 회복된 다윗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자 폭포수 같은 은혜를 체험할 줄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평상시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혼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초월의 축복 이 삼실나라 빛을 비추는 그 응답이 언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나겠습니까? 평상시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하루 스케줄을 준비하시면서 무시로 준비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낮에 우리가 낮에 얼마나 바쁩니까? 회의도 하고요 사람도 만나고요 여러 가지 전도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고 사육도 할 수 있고 모든 과정과정에 무시기도 하는 거예요 단임 목사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난합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환경이 지금 열악합니까? 너무나 부족합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더욱더 절절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사인입니다 저는 처절하게 느껴요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리더십 없습니다 지혜 없습니다 뭐 경제력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심령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밤기도 이 밤에 가장 편안한 가운데 가장 고요한 가운데 또는 때때로 불을 지지면서 뜨겁게 이렇게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해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속임소 아주 속여버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아침의 기도 낮의 기도 밤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영혼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